여러분 목소리 들리시나요? 쌤이요? 쌤이요? 일단 저 잠깐만 자리에 비치죠? 예 빨리! 자 됐지요? 존나 좁다! 여기는 옥상의 옥탑방입니다! 제 방송방! 그리고 일단 여러분 저희 오늘 컨텐츠가 집들이인데 그냥 집들이가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살짝 그 컨텐츠 속의 컨텐츠 웃지 않는 집들이! 오늘 컨텐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웃으면 안 되는 집들입니다. 웃으면 내 벌칙이고요. 벌칙은 원래 뭐 친구들끼리 하면 겨울에 나가서 냉숨 마차는 거 이런 거 하던데? 사실 공주들 데리고 하는 걸 할 수도 없으니까 병망치 맞기 정도?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웃고 이런 거를 또 아주 심판이 필요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저희 씬에서 제일 핫한 분 뭐? 황색이 형? 참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와 주세요! 차차! 거짓말! 거짓말! 지금부터 웃으면 안 됩니다. 이분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자! 와주세요! 거짓말! 아 진짜?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요즘 제일 핫한 분! 틱톡 스타! 한승님? 들어와 주세요! 자! 오늘 와주신 틱톡커 선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 틱톡커! 레전드 유튜버 언수예요! 근데 4년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아 반가워요. 어머! 저.. 저.. 오늘 혹시 기준에서 되겠습니까? 웃는 기준! 이빨 보이면! 소리나면 무조건 만나면! 근데.. 끼는 왜? 어머! 언더북이 있으시네? 야외기! 오늘 심판분이 그래버에서 사실 타투 이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타투 공기 한번 당하시겠어요? 아 그럼 안 웃길 텐데! 우와! 이럴수! 뭐! 뭐! 하나도 좀.. 으악! 아 웃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시작하세요? 야외기! 심판분이 죄송한데.. 엉덩이 바뀌는데 왜 머리를.. 아 죄송합니다. 근데 배꼽이 어디 있으신 거예요? 야외기! 안완태! 아.. 아.. 자 뒤에서 들어가세요. 네.. 어?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 원래 웃쌍이예요? 웃으신 거 같은데? 저 원래 웃쌍이예요. 아 웃쌍이예요. 아주 생긴 게 대입해요. 드세요. 우리 가갈부에서 오늘 게스트 배꼽을 뽀뽀하게. 가위바위보! 발가위보! 발가위보! 이렇게 가지? 오! 오! 못 빠지고. 가위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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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배가 진짜 신기하게.. 밑배가 진짜.. 어떻게 돼요? 배꼽 닦고 오셨어요? 오늘 촬영하는 날 아니에요. 아.. 아.. 야외기. 며칠에 한 번. 아 자기야! 야외기. 혀라 혀라 세상아. 어 심판이면 웃으셔도 되나요? 심판하세요. 심판! 심판!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 있었나요? 오! 아! 가슴에 차고 있는 거 뭔가요? 아 이거요? 아 지금 평소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차으면 사람들이 오해 해가지고. 가위보 건가요? 아닙니다. 맞잖아. 아.. 저분은 유린이 커서 저걸 찾을 건가요? 형님 여기로 갑니다 아! 이렇게 계속 앉아있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눈빛교 한 10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눈이.. 숱을 잘.. 여기 앉아주세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당체리 눈빛교 한 10초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눈빛교 한..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웃겼네 하나, 둘, 셋 이거 깨물다 아 근데 윤기 잘 안오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무서울어 어? 자 다음 아 잠시만 좀 상한데요? 안오는 거 아니 진짜 안오는 거에요 너무 아파보여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통과 어어? 어? 자 자 일단 코프닉도 되고 네 자 그래도 집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집들이 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없습니다 맞죠? 예 집들이면 몰래 포토쇼지라던지 무섭다 아 근데 무섭다 아 무서운데? 아 머리도 뭐 아 미친놈 카만두 형들아 흑두네? 블랙핑크다 가슴 땀 났어요 너무 더워서 도둑이다 근데 수모 좀 올라갔습니다 혹시 어느 손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뭐예요? 네? 사랑을 기대된다 사랑이 된다 사랑이 된다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열심히 우리 어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20인가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죠? 1년반 열심히 키스하나요? 손 자주 쟀어요? 최쓰곤? 어제 와 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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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자가 바뀌었다 우리 그러면 남는 거 한 개 주실 수 있네요 대표님이 뭐 하고 싶은데요? 여기 세겁니다 쓰라고요? 아 써주세요 아 뒤에서 한번 써 알려주세요 대표님 팀 대표님 너무 잘생겼다 아 삼각김밥 같다 물론 국가사람이 이제 뭔데 거기서 다 써보는 시간 봐도 잘 어울리시던데 저도 뭔데 어? 네 내가 꼭 조효 만져 미친놈 아니냐 이게 귀중이야 이 새끼야 네 조화 아 오른쪽 민키도 보셨대요? 하트 저 진짜냐고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제 아가씨 근데 아버님이 군인이시거든요 오 자랑스러운 하트를 해주셨네 아니 근데 불명의 전약해가지고 진짜 아버님이에요? 하향이 나요 뭐 때문에 불명의 전약하셨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가 나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불명의는 이제 뻥이고 군대하시다가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아 폭주적으로 하나가 없어 진짜 아버님 오토바이 타세요 제가 원래 짜장면이 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계속 짜장면을 하듯이 하는 거 무리인 거 같으니까 숫자는 집들이는 그래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악 아 미안 미안 아아아아악 어 cascade nt